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봤는데 오버워치2라는 게임에 베이타 테스트로 신청을 했대요 대단하네요 이런 것도 해볼 줄 알고 스스로 좋습니다 이런 거 다 시도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신나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 근데 영어가 안 되면 한글을 쓰거나 액션을 가미해서 어떻게든 손짓발짓을 하거든요 안 되는 부분들 분명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은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안 되는지를 넓혀가는 거예요 계속 확장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개가 나왔는데 뿅망치로 뭐야 도장에서 원펀맨이 뿅망치로 실버팽의 머리를 때리려고 했는데 도장이 다 깨질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다 메모를 해놓고 이제 숙제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야 했던 말이랑 관계가 좀 있는 것들이 숙제로 나와야지 하거든요 결국에는 결국에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옮겨줄까 합니다 그리고 수업 한 후반 20분 정도에는 아이패드에다가 연결해서 포즈 포저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3D 모델링을 한번 같이 좀 보여주고 해봤는데 역시 쉽진 않은데 아이가 좋아하긴 하네요 역시 만드는 거 좋아하죠 그 컴퓨터에다가 그런 거 깔아보시면 좋아요 그 뭐지 블렌더로 깔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패드나 이런 종류가 있으면 포저나 이런 게 일단 무료로 기본적인 부분들을 쓸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그런 거 배우면 정말 좋을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고요 저는 요거를 좀 옮기러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